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밤입니다 하.. 하.. 괜찮으셨었나요? 잘들 오랜만에 방송을 켜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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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은 부산 안 가요? 저는 서울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라이브를 켜봤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켠 이유는 오늘 그 뭐지 리스너 첫방 해가지고 많이들 보라고 켜봤습니다 한번 켜봤고요 더 잘생겨지셨네요 원래 잘생겼습니다 원래 잘생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리스너 첫방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빠 아프다고 아프지 마시고요 아무튼 많이 봐주세요 아무튼 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q&a 받습니다 간단한 q&a 한 5개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얼굴의 칼자국은 누구 담그시러다가 생기신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스키니브라운을 담그러다가 실패했거든요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왜 잘생겨지셨나요 아 진짜 원래 잘생겨지 원래 잘생겼습니다 다음 앨범 계획은 다음 앨범 계획은 아 다음 앨범 계획 이번 연도에는 제 개인 앨범 계획은 없고요 어서와요 퀵하쿠하우스 앨범 계획이 있는데 아 이거 좀 어깨 좀 들려드릴까요 어차피 이른 시간이라 얼마 안 보시니까 앨범 스포 좀 해보겠습니다 80... 86... 88명밖에 안 보니까 막간에 이용해 앨범 스포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왜 없지? 잠시만요 파일이 없는데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없는데 파일이 왜 없냐 파일이 파일이 없는데? 파일이 없는데? 아 진짜? 잠시만요 여러분 아 있을 거예요 네 어 뭐야 있을 겁니다 기달려 보십쇼 아 아 있다 아 없네 야 우성아 카톡으로 보내주면 안 되냐 우성아? 너 여기 있으면? 야 우성아 너 여기 있으면은 카톡으로 좀 해 우성아 너 여기 있으면은 우성아 카톡으로 좀 보내줘라 자 여러분 우성아한테 좀 해달라 했습니다 기다려 보십쇼 우성아 카톡 읽어라 비상이다 비상이다 응 비상입니다 비상 에이 빨리 보내 응 아 있을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좀 더 큰일났고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항성이 멈춰도 예 절대 절대 당황하지지 마세요 예 아 여러분들 왔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왔습니다 예 아 제 제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있거든요 예 예 제 핸드폰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나간 기억 추억 어둠이 깨진 내 방 한켠에 홀로 박혀있는 나의 기억 억지로 내 방 문 밖으로 밀어 차가워진 이 거리엔 그 냄새가 없어 난 떠나보려 해 그 곳을 몇 달 며칠을 나 곁길에 홀로 외로운 내 모습이 가끔은 위태로워 보여 시간이 지나 어둠이 날 깊게 자리 잡는 것쯤은 이제 더는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지나간 기억 추억 또 미련까지 여전히 내게 닿아서 오늘도 쓰고 불러 그대에게 닿기 아래요 여기 자리에서 또 미련까지 여전히 내게 닿기 또 미련까지 여전히 내게 닿기 이런 것도 있고 다음 것도 있는데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그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또 미련까지 여전히 내게 닿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라마 어서와의 기크코스 볼륨2 볼륨2 해야죠 볼륨 2 해야죠 볼륨 2 옥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잠시만요 와예니어 목소리 나오는 버전 있을거에요 오 라이언이 형 안녕하세요 와예니어 이런 날이면 네가 떠올라요 그는 무슨 생각 하나요 무슨 아니면 길가에 주저앉아 멀리 울고 있지 않나요 이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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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말하여 그만들 것 이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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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마 한 번 더 들을까? 한 번 더 듣자 아래요 여기 자리에서 지나간 이 시간 속에 남겨진 내 방 한편에 박혀있는 나의 기억 멈추려 내 방문 밖으로 밀어 차가워진 이 거리에 냄새가 없어 난 또 잊어버려 해 그 곳을 몇 달 며칠에 나갈 길에 홀로 외로운 내 모습이 가끔은 위태로워 보여 위태로워 보여 시간이 지나 어둠이 날 깊게 자리 잡는 것쯤에 내 잊었던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지나간 기억 추억 그 어둠이란 까지 여전히 내게 남겨서 오늘도 쓰고 불러 그대에게 닿게 왜요 여기 자리에서 그대에게 남겨서 그대에게 남겨서 그대에게 남겨서 fil에 quer서 부를 좋네요 아저씨 아프지 않죠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아저씨는 말이다 아저씨는 학생이 쓰는 작업실 건물주 아저씨야 뭐 마시세요 지금? 차 마시고 있어 차 물에 설탕 탄거 아니죠? 맞다 월세 안 냈더라 아 맞다 월세 밀렸더라 아 맞다 월세 빨리 내고 학생 저 뼈나 그러다 알지? 에어컨 설치비 됐어? 어제 입금했잖아 확인을 안해서 두번째 곡 들어볼까요? 예예 예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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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도전해보시기를 도전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도전 한번 해봐 이런 건가? 다가 존나 없다 너 의성아 진짜 그렇게 건방지게 와전시키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의성이가 싸가지에 진짜 이렇게 없습니다 저였으면 진짜 따뜻하게 진짜 꼭 진짜 힘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합시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그럼 이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줬을텐데 진짜 그니까 뭐 그니까요 아 파테코에게 토요일은 무슨 존재인가요? 토요일은 우리 아빠같은 존재지 진짜 나의 아버지지 아버지 저거요? 물어봤잖아 새끼야 자 중3인데 삼촌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저씨라 불러야지 아저씨 삼촌 삼촌 근데 이건 아직 앞자리가 있기 때문에 명호가 그 뭐야 내년부터 삼촌이라 부르자 그 출생신고를 10년 늦게 해가지고 84년생인데 원래 94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아니지 84년생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은 앞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부터는 삼촌이라 하자 아직은 형 오빠다 앞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거 왜 질문 나는 안되지? 아 당연하지 오빠지 아직 어 오빠지 오빠 오빠 오빠충이기 때문에 오빠지 네 영호가 알아주는 오빠충이거든요 아 의성이는 권님의 무슨 존재인가요? 그래 나는 나한테 뭐냐 의성아 수정할까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작업실 옆방 쓰는 사람 진짜? 진짜? 와 와 와 신발 와 개새끼네 나는 어디가서 너 너 물어보면은 존나 진짜 인생에 몇 없는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는데 됐다 그냥 집어치자 뭐 치자 그게 이제 F식이래 F식 어? F식 너는 F니까 F식이 뭔데? 너는 감정적 감성.. 감정적이야 F식 발언 F식 했다 어 그냥 때로 치고 하 진짜 F식 기카코 피측 해주세요 이거 이거 선택권 의성이한테 있기 때문에 의성이한테 여쭤보세요 F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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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얘기해 봐야지 F식 너 말해봐 너 말해봐 너 할거냐? F식 셋이 얘기해 봐야지 F식 셋이 얘기해 본답니다 F식 F식 야 F식 이거 질문이 넘어갔어 이미? F식 어? F식 질문 아직도 무슨 존재인가요가 떠 있는데 F식 뭐라고? 아 진짜? F식 아닌데? 그거 넘어갔어 F식 그렇구만 아 나 멈췄네 다 멈췄다 그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냥 있다가 가는거지 뭐 내가 읽어줄게 그럼 아 두통 없으는 법 알려줄래 내가 알려줄게 다른데로 아프게 해 아 좋다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 저 카메라 울렁증 좀 존나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진짜 울렁증 심해가지고 카메라가 접해주면 막 말도 막 제대로 못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막 카메라가 막 접해주면 순간 얼음 돼가지고 진짜 막 은빛도 이상하고 막 은빛도 이상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거 진짜 네 아무튼 제 인상이 진짜 방송이 두 번 다시 없지 않을까 진짜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없겠네요 그러면 그쵸 아무튼 네 10분만 더 하고 네 라이브 끄고 네 리스너 보러 가세요 네 지금 7시인데요 기달리세요 네 존버 타십시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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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거 하던거 아니었어? 맞지? 맞지? 어 아닌가? 맞지 맞지요 맞지요 소주 논쟁이 뭐야? 소주 논쟁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주 논쟁? 어 소주를 대신 마셔주냐 안 마셔주냐 진짜? 몰라 진짜 맞아? 몰라 자 여러분 소주 논쟁이 뭐죠? 소주 논쟁 소주 논쟁 설명충 그거 좀 해주세요 설명충 중판 좀 나 님이랑 같이 치는 님이랑 같이 치는 거 싫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아 이 얘기 라고? 그니까 님이랑 그니까 예를 들면은 내 여친이랑 니랑 술을 먹어 아니 우리 셋이 술을 먹고 있었어 그거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어? 그거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나랑 너 여친이랑 술 마시면 안 돼 그니까 우리 셋이 술을 먹어 응 근데 중간에 내가 피곤해서 내가 피곤해서 먼저 자 근데 이놈 이놈 계속 술을 마셔 이게 되냐 안 되냐지 너 여자친구면 되지 나도 상관없던데 응 난 너 여자친구면 같이 술 마시고 할 거야 둘이서도 나 없이? 응 진짜? 너 너에 대해 뭐 너 잘 아니까 내가 그래 맘대로 해 둘이 뭐 여행을 가든 술을 먹든 응 그런 뜻이 아니라 맘대로 해 어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 어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응 너에 대한 이제 어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응 그치 그런 뜻이지? 응 그치 나는 근데 나는 근데 전 여자친구들이랑 이미 술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너 없이 둘이서 응 응 응담 응담이고 다음 질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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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혹시 나 그치 나 나 나 나 나 난 해보고 싶다 올 라이브 세션으로 진짜 곡이 지금 4개니까 투어 나오면 8개잖아 근데 20분짜리 콘서트 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솔직히 투어 나오면 8개니까 투어 나오면 곡이 8개니까 게스트 부르고 이러면 1시간 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만 그치 그리고 그 우리 곡들은 올 밴드 세트로 존나 재밌지 않을까? 그치 너가 피아노 치고? 너 그치 내가 해야지 피아노는 그치 오 재밌겠는데? 좋지 그러면 그니까 게스트 게스트는 진짜 라디오에도 부르고 라디오에도 부르고 콜드 플레이도 부르고 오케이 내 자리였고요 내 자리였고요 아들 네 아버지 조금만 하고 일찍 들어가라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그 밥 먹어야지 이제 밥 좀 먹다 드세요 보면서 먹게 바로 끄지 말고 여보 10분에 끌게요 아버지 그래 일찍 들어가고 10분에 끄자고요 아버지 끄자고요? 네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 혼날래? 개무섭네 무서워라 아버지 혼날래 당황스럽네 말이 좀 이상한데 응? 딸이 존나 이상이긴 하지마 야 아버지 아빠가 아파서 이렇게 죽 먹고 사는데 네 그래도 우리 아들 티비 나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아주 힘이 난다 밥도 안 먹었는데 네 아버지 그 두 번 두 번 아니라 칠번이에요 칠번 칠번 네 그 칠번 알죠? 백... 대추너머 사랑 걸렸네 하던데 네 아 거기 그거 아네? 뭐 넷플릭스에 안 나와? 넷플릭스가 좋은데 넷플릭스에서 보고싶은데 넷플릭스 말고 웨이브 웨이브인가 거기서 해줄걸? 아니 넷플릭스에서 볼래 안 해주는데 어떻게 봐 아 여쭤봐 어? 넷플릭스에서 보고싶은데 넷플릭스에서 보고싶은데 넷플릭스 말고 웨이브 해 알았어 한 번 여쭤볼게 어 권이 한 번 해볼게 해... 해달라고 좋지 어 해볼게요 좋지 좋지 네 해볼게 안 해주면 어떡해? 안 해주면 안 볼 거냐? 안 해주면은 뭐 안 해주면 안 해주던 거지 뭐 근데 너도 나오잖아 나 나와? 응 나는 무대잖아 무대 어 무대는 다 그 뭐야 그거에 다 올려주지 무대 올려줘 무대 영상은 다 유튜브에 올려주지 유튜브에 올려줄려나? 안 올려나? 물입니다 형님 물 그럼 그냥 우리 유튜브로 보자 어 방송 봐야지 명호 나와서 얼마나 깝치는지 봐야지 나 진짜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입 닥쳐고 있었어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진짜 진짜 그 촬영 그 그 중간중간 중간중간마다 중간중간마다 나한테 오셔가지고 파타코님 말씀 좀 하세요 막 이러셨다니까 같이 파타코님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작가님이 괜히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었네 어 뭐 진짜 이러셨지 아 아 아 자 오늘의 식사는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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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죽입니다 오우 아무리 그래도 남자 새끼가 죽을 처먹냐 아 이명호 이런걸 찍어본적이 없어서 많이 서툰데요 전화드릴게요 형 제가 진짜 아유 이거 보여주려다가 틀려 버렸어 할 줄 아는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용호하는데 너 이거 왜 죽을 싫어하냐? 죽은 먹어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야 근데 이거 인삼인지 홍삼인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먹어야 되냐 이거? 버려 버려 이거 쓰레기야 그거 이거 대추 먹어야 되냐? 쓰레기야 쓰레기야 먹지마 먹지마 야 근데 이거 비주얼이 별로인데? 야 그거 그대로 번개통에 버려 그리고 치킨 시켜라지 일단 뭐 즐거웠고요 이거 들어볼래? 꺼주세요 이제 꺼주세요 이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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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